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 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했죠 인동쌀풀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참여와 참여도로 인해서 정말 성대히 잘 인동쌀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흡족할 만큼 일을 성대하게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모이시면 그것도 또 제가 일하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한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단체로 인동쌀풀이를 한 게 벌써 이제 3년차에 들어요 여러분 단체로 왜냐하면 뭐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개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여력이 안 되시거나 지금 상황이 안 되시거나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또 이런 인동쌀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 인동쌀을 못 풀고 가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한 게 이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인동쌀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요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일의 진행상 특성상 맞는 건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뭐 금액만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뭐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듯이 그러면 이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적은 금액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일을 일사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에서도 마찬가지죠 굿과 치성의 차이도 있듯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치성과 굿이라는 굿 비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다 공수를 주시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열두거리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이렇게 틀려지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구덴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덴트에 적어도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라고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무당 눈은 알아요 무당은 무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요 뭐 그림 한 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파악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구슬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무슨 구슬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세하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며 어떤 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드려요 근데 뭉뚱그려서 운맞이, 뭉뚱그려서 살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금액까지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한 거를 이제 또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당 눈은 못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름만 A4용지에 이름만 빼곡히 써서 걸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요 그게 천명이 넘어가고 이천명이 넘어간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천명만 됐어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인원수라는 건 있어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인원수 만약에 그걸 초과한다면 초과한다면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에 천명, 이천명을 끝낸다? 몇백 명을 끝낸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사를 푸는 데에는 방법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한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도 법문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을 갖다가 호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음력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분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이거 읽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아무리 단체로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고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죠 법사님에게 법사님은 그날 힘드신 거죠 그 대신 페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풀려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싼 게 비지떡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싸게 박리담의 식으로 모집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반드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다면 저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취급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명수라는 게 꼭 몇 명,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막 예를 들면 500명, 1000명, 2000명 그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당 선생님들 계시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몇백 명만 되더라도 저는 1박 2일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옛날 어르신들이 뭐 물에서도 빌고 물만 보면 비시고 하늘만 보고도 빌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비손이에요 그럼 무당은 빌어주는 게 목적인데 잘 풀어주고 잘 빌어주는 게 무당의 할 일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빕니까? 그냥 뭐 종이에 다 써붙여놓으면 신령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신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할 때 그럼 법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종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뭐 두들기기나 하든지 두들기지 않아도 그냥 종이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 신령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무당의 입으로 아니면 법사님의 입으로 다 호명을 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애군획사를 풀든 운을 받든 이 형식적인 이 말로 하는 게 법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한 번만 읽어줘도 막 몇 시간이 걸려요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들 참석하신 분들 근데 그 엄마들 다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엄마들에게는 설명해드렸어요 이런 점이 틀리다 왜냐하면 조금 법사님한테는 죄송했지만 제가 세 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 이거 개낮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만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싼 금액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 저는 이제 우리 연희궁 꽃 대신 우리 연희궁 신령님이 말씀하시나요? 저 연희궁 꽃 대신에서는 문원대로, 나원대로, 정법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전라도궁, 충청도에서는 충청도궁, 경상도에서는 경상도궁, 이렇게 지방 각색각색마다 색깔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 성내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한양 성내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거를 이 궁에서밖에 못했어요 궁에서 궁에서 결국은 왕족만 행할 수 있었던 게 굿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양반에서도 그게 행해졌고 양반들도 이제 굿이라는 걸 서민들은 때거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가 토속신앙이고 토속민족이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왔던, 궁에서부터 해왔던 형식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좋은 방법, 그 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문원에 남겼습니다 그 문원대로 합니다 단순히 단체로 인동살풀이니까 뭐 이렇게 대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굿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 굿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성은 그냥 동동동 두들기는 걸 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요 굿이라는 거는 반드시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그 열두신령님이 한 분 한 분 거리를 논다고 하죠 한 분이 한 거리, 또 한 분이 한 거리 그래서 열두신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두 거리라는 게 굿이라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굿은 열두 거리를 해야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두신령님을 괜히 와서 한 거리 한 거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열두신령님은 각각의 본인의 임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금전재물이 불어나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신령님들을 다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각각의 공수, 공수가 곧 바람이겠죠 소원을 성취를 해줄 수 있는 공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굿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분과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치만 이 참석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참석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셔도 공수 다 열두신령님들 공수 다 내려드리고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공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살풀이면 살풀이 어떤 운맞이면 운맞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수가 기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의 특혜가 되겠죠 갈까 말까 아니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려는 거죠 공수를 받았다고 잘되고 못되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얻듯하지 않는 공수를 내가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많이 굿을 돈 천만원 드리든 몇백을 드리든 굿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수를 또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그래서 참석을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왔는데요 단체 인동살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근데 내년이 되면 해우년이 또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인동살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질문을 인동살풀이라는 거는 기본 세 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한 두 번이면 그냥 뭐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치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살의 살의 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두 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세 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우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우년이 바뀌면 뭐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뭐 생전하고 처음 어 이거 갑자기 영상을 틀었더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영상 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체 인동살풀이 날짜에 대해서 공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또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뭐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살이야 뭐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의 끝자리가 1일, 3일, 8일인데요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 3, 8일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살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 3, 8일로 표시를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대에서 아까 기본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 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조상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해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해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1, 3, 8일로 이렇게 표시를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두 분 다 인동살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한 명만 인동살이고 두 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 3, 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옛날에 조상님이 잘못해서 내가 대물림 받았는데 억울해 거기까진 알겠어 근데 왜 풀어야 되는지 나에게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관건이죠 인동살이라는 거는 세 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걸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건강수명의 풍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 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이렇게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어? 작년까진 괜찮았는데요 왜 오래 그런 거예요? 이 해우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 간에 이별 공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언젠가부터 삐그덕삐그덕 그 기운이 들이치면서 삐그덕삐그덕 좋았다 나쁘다를 하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금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각각 나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내 울타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인간의 풍파로서는 제일 먼저지만 한 발 나아가면 직장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의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그런 상호작용이 밖에서 사회 상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 재물의 풍파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죠 뭐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될까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모아놓기가 바쁘게 누가 써도 쓰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돈거래는 절대 왜?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 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 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 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풀으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금전 재물이 많아도 건강이 있지 않고 수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막 너무 욕심에 돈을 막 움켜쥐고 있다가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내 생활권에서 내가 그래도 30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인동살의 풍파 근데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 재물의 풍파 3번 건강 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해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내가 눈 뜨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어 그 연명치료만 해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쵸 여러분?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아니라 수명장수가 기본이 돼야 수명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수명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명따리도 올리세요 이름을 팔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어?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영엄마를 삼아주래 명따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님 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칠성님 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영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따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살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살뿐인 분들은 명이 짧더라 제가 세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명이 약하시더라 명이 약하신 분들은 금전제물이 따르지 않더라 이거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도 자식이 인동살일 수 있고 없고가 있지만 판가름 나지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제가 자식은 반드시 숨은 인동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 인동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천식을 갖고 있는 데든지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데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사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근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해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되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인동살풀이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년에 해야지 하면 내년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해우년이 바뀌기 전에 벌써 한 번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하셔 그러면 9년이 걸려요 3번 하시려면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3년에 끝나요 지금 하시고 내년에 봄이 됐든 가을이 됐든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벌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이궁 꽃 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떼신 마마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인 궁떼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할 언제 아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우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넥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인동살을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고신살도 있고 천 가지 만 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 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우년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분이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교통사고 나고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 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살들이 있는데 그 천살 만살 중에서 개개인이 타고나는 살들은 몇 가지씩 있는데 그게 누구는 어떤 살이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거 같고 저렇게 말을 해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여래도 오해 안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당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인동살만 푸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되짚으면서 연희군 꽃대신에서 진행하는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씩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물건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또 없죠 그래서 미리 미리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물이 뭐뭐라고 공지를 또 해드리고 또 준비물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또 준비를 해서 그날 또 풀어야 되고 하니까 미리 미리 접수를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사는 생활에서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 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궁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쌀풀이를 했었죠 인동쌀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쌀인데요 인동쌀풀이를 지금까지 뭐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쌀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쌀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쌀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생일을 말합니다 음력생일 끝자리에 1, 3, 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쌀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 3, 8, 11, 13, 18, 21, 23, 28일 이렇게 음력생일의 끝자리가 1, 3, 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쌀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쌀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쌀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쌀로 태어났지? 어?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쌀이 아닌데 1, 3, 8만 왜 인동쌀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쌀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맞아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 3, 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 3, 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리병처럼 되물림이 되고 또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대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 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 간의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각각 나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금전 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명딸이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지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든지 그 살 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든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 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 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 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 발언 수명장수 발언 이런데 촛불을 키든지 아니면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아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일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입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만 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만 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예를 들면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 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아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쌀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인동쌀 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